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저희 학원 옆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는 저희 학원 주차장과 교실이 지어지는데요. 교실 위에 저희 가족이 살 집이 건축되기도 합니다. 요즘 캄보디아 경기는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교민분들이나 현지인들이나 하나같이 입을 모아 2023년이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힘들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는 확장을 하게 되네요. 사실 저희가 요즘 사업이 잘 되어서 확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개발되는 이 땅의 주인이 굉장한 부자인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옆 땅까지 사서 개발할 거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 주차장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이 땅을 렌트하는 걸 추진하게 됐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교실도 잘 지어주고 저희 집도 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 지어지는 주차장과 교실 렌트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원생을 모집하고 가르쳐야 해요.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저희가 외곽 지역의 분원을 하나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한국어 시험도 자주 열리고 한국에 가고자 하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분원이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죠. 분원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보라쌤이 왜 여기 있어요? 그래요? 네. 소스라이 뭐 피칵나? 카이깐다. 카이깐다. 네. 바이기리라 바이 좋습니다. 어... 쟤 우리 몰랐다 하나? 영... 주파오마아이은 배아단봉. 배아단봉. 바아바. 쟨... 트라이티 피이메이예요? 트라이티 피이메이예요. 트라이티 피이메이예요. 트라이티 피이메이예요. 트라이티 피이메이요. 어... 요만원금은 희망. 트라이티 피이메이예요. 트라이티 피이메이예요. 트라이티 피이메이예요. 트라이티 피이메이예요. 트라이티 피이메이예요. 트라이티 피이메이예요. 보라쌤이 나중에 분원장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연습하네요. 네. 네. 아멘. 상 bride. 소프 쪽에서 카스. 카페이 보네요? 그런니요. 좋은데? 좋은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이 학생이 저희 학원에서 한 시간을 보냈어요.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살아서 학원 근처에 방을 렌트한다고 합니다. 저희 방 렌트 서비스 있는데 지금 담당자가 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이 근로자로 가고 싶어 하시네요. 다음 달에 있을 기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배근력과 악력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준비하는 학생들은 의상은 좀 더 빨라. 의상은 다음날에 의상은 발을 손을 풀어 의상은 진정한 발을 풀어 발을 잘 안주기 때문에 발을 잘 안주기 때문에 wife 간..해 어.. 응.. 클랑쥬 크녀 뭐 이래 뭐 와우 솜 하스탄이 뚜루뚜루 피어졌어 하스탄이 뚜루뚜루 피어온 두 번째는 클랑도에 온? 네! 그 학부랑은 그 학부 아까 진짜 학부랑은? 나는 그 학부 너무 좋은데? 지금 학부랑은 학부랑은? 그래서 이쁘면 그 학부랑은 또 그 학부랑은 학부랑은 그 학부랑은 그 학부랑은 또 잠시 후 김부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자 원룸 소개 요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방을 구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오셔서 미리 조사해둔 원룸 관련 정보와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근처의 원룸 가격대는 월 40달러에서 80달러 정도 하는데요 40달러짜리 방은 저렴하지만 방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70에서 80달러 때는 부담스러워해서 학생들이 방을 고를 때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형은 수업에 들어간다고 하고 동생 데리고 가서 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금 가는 방은 얼마짜리에요? 50불짜리에요 50불짜리 근데 직접 가서 방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거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 근처 방 몇 개 알고 있어요? 아마 여기 근처에 10개 넣어서 다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인가? 거제도 있어요 네 그래요 다녀오세요 네 오후 시간대를 봐주는 소피아 씨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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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한국에 갔다 왔어요? 네 네 한국 어디요? 어느 도시? 어느 아니요 여덟 여덟 아니 아니 띠끄록 나 어느 도시? 네 너 넘번 나 고래? 어 한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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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내리? 네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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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띠은 어뚱헝 담바이터 고래 당기세요 하나 둘 와 세다 131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어 알겠습니다 클랑 네 자 이것도 해보세요 악력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다이는 어서 클랑봄한테 사이즈업 짐 더 클랑 네 하나 둘 셋 네 오 이쪽은 더 세다 네 어? 다이 추윙 클랑 짐 안방 나리고 나지 마죠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옆에 고래 뭔 타옥 되나? 그냥 어쩜 치파테면 돼 안오브라 그통이 60만원 60만원 이거 한 30만원 30만원 비싸요 드라이 비싸요 하하하 싹빠이 롤이 싹빠이 네 소파악 근데 로알타이처럼 한번 더 나아 응? 네 그래요 하나 둘 셋 네 음복구 하하하 네네 니 시 Need 아 하하하 하나 둘 셋 그리고 밥을 먹게 하고 남me사는 어디예요? 으 2 가지고 2 5 으